그러니까 그 나이여서 시가 나를 찾아왔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에서 나를 부르더군 이것은 칠레 시인 파울로 네르다가 쓴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포예마는 곧 포임, 시를 말합니다 나가서는 걸작품 칠레 소년 파울로 네르다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찾아온 시를 만납니다 자신을 깨우는 그 시의 손을 잡고 그리고 평생 그 시와 동행을 합니다 그는 시를 쓰고 그 시는 다시 파울로 네르다를 재창조해 나갑니다 그렇게 쓴 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주며 또 다른 많은 시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이 세상은 그에게 감사하며 노벨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섬에 마리오 로폴로라는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어부인 그 마을에서 이 마리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언제나 골골하면서 어부인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 마을이 어느 날 세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사자인 파울로 네르다가 칠레 군사 독재 정권을 피해서 그 섬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바빠진 것은 우체국 물론 나홀로 우체국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편물이 폭주하여 우편배달부가 필요했습니다 자전거가 있다는 이유로 마리오가 그 자리를 얻었고 네르다와 마리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인가 우편물을 네르다에게 전달해 주고 난 후 마리오가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은유가 뭐예요? 이것이 그의 첫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네르다가 무심히 다시 질문합니다 하늘이 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네, 비가 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은유야 그게 그날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오에게는 그날 이후 특별한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든지 은유로 바꿔보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무능한 청년 마리오는 아름다운 시인으로 변해갑니다 마리오는 네르다를 만나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포예마, 걸작품이 되셔야 합니다 마리오가 모든 사물을 은유로 바꿔서 생각해 봤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살아낼 때 정말 저절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복 있는 사람 아쉐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저절로 누리게 됩니다 열한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패역한 왕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열한기에 중간중간에 오늘과 같이 다소 생뚱한 기록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록입니다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왕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아는 가죽옷을 대충 걸치고 광야에서 조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신약시대에도 엘리아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듀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서 길게 언급된 사람들은 당시 정치, 경제,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세력가들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부귀 영화를 한몸으로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 모두를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도 높은 보자들도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점마저 거들떠 보지 않고 휙 소리를 내면서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과 도시들을 지나서 한참 달려가 사뿐히 조용히 내려앉은 곳은 빈들, 광량 그곳에서 약태옷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가라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디에 살았느냐 내가 어떤 지위와 특권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비록 빈들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호의호식하지 않더라도 황제나 총독이나 왕보다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아나 세례요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뿜어내는 갈급한 그 시대의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즘 신학생수가 극감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또 신학교가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만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을질한 때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잘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암울했던 때 엘리아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들 때문입니다 일찍이 갈매산에서 수백 명의 바할 선지자들과 엘리아가 목숨 걸고 벌였던 대결 그리고 그 이후 엘리아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원하다가 당한 고남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말거라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10년 전에 모였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많은 교회들이 이미 만몬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황량한 시대에 내 자신이 만몬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샘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세상에 참 일꾼이 됩니다 부족함, 어리석음, 연약함 그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엘리아나 엘리아의 제자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겠다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사, 그 제자 엘리사의 거룩한 열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엘리아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엘리아는 선지학교 여러 곳을 세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베델과 여리고에 세운 선지학교의 제자들을 돌보려고, 둘러보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제자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스승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서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완강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완강했던 이유는 엘리사 역시 그 범상치 않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제자들이 엘리사의 행동을 나무라자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베델에서도 떼어놓으려고 했으나 엘리사는 막무가내였고 할 수 없이 엘리사는 열이곳까지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도 베델에서 생긴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부터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엘리사는 엘리아의 껌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 시원찮은 학벌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빛나는 리더로서 2000년 동안 이 교회에 초속이 됩니다 드디어 요단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아는 거둬들거둬서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드러난 맨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이후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요단강에 가보면 우리나라 좀 넉넉한 게을 수준입니다 이걸 맨땅으로 건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요단강이 1년에 딱 한 번 범람을 하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 몸에 그렇습니다 헬몬산에 가볍 쌓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넘치게 하고 그것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흘러가는 동안 처음으로 요단강물이 사납게 요동치면서 범람을 합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실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죠? 기적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목표가 분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추게 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잘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끝도 없이 엄마에게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보라는 요청을 몽땅 다 거절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원하는 이유를 깊이 통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정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고 내 심장이지만 이 심장은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뛰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마 미칠 것처럼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마칠 때 작은 기적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점차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이에마가 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의 사명을 이유를 후계자를 택정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엘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의 끈질긴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과 엘리아가 보았습니다 이 요당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아의 후계자로 인정하셨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로하여금 기적의 참여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채용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훗날 아시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아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분리케쳐가는 그 교회가 그냥 세상에 또 다른 원어브 댐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우리 교회가 다 하지 못했던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것을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젊거든요 모여서 힘을 합쳐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배나되는 복을 누리고 베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후원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당강을 건넌 직후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한 질문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엘리아가 묻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에 네가 뭘 원해? 네 소원이 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송 목사님과 최 목사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는 지금 막 스승 엘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의 두 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욕심이 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장작권, 후계자로 택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장작권은 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야곱은 열한 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막내 아들 당시 막내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해서 꽃과 옷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은 바로 장작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형들이 힘을 합쳐서 요셉을 그토록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막내를 편애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여와 곡절 끝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훗날 나이 들어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가 요셉의 두 아들, 손주들이죠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손주를 자기 아들급으로 올린 것입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동급이 되어서 각각의 집파에게 상속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이 각각 받으니까 두 배를 받게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이 곧 장자에게 부여되는 특권 성경에서 말하는 배나되는 복입니다 더블 브레이스 갑절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배나되는 복을 의미하고 엘리아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자신의 옷을 던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장작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포예마,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나되는 능력을 요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게 보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아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유능했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가론 유다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가론 유다가 됩니다 아무리 열성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것으로 포장해서 이룰 때 그는 가론 유다입니다 엘리아의 그러한 결심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고 이어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엘리아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들이여 그런데 이 외침은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아에게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의 성령 다시 말해서 내 성령이 아닌 스승 엘리아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여 하늘의 수레와 마병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군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에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부자 아버지만 둬도 목에 힘 빡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돈돈돈돈돈하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얻겠다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이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 이까 하고 외치고 그리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선지학교 학생들의 마음에 깊게 각인되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며 스승 엘리아의 후계자구나 이제 그를 따르리라 요단강물이 자기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엘리사의 마음에도 깊게 각인됩니다 엘리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어떤 대적도 당당히 맞서리라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끝내 승리하리라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선봉으로 선지학교 학도들과 들이 위기의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할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땅에 엘리사와 같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열정에 가득한 하나님의 포예마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나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두 배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베풀기로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열정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견고하게 하시고 아직도 허잡스러운 생각에 휘둘린다면 없애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포예마 정신이 구석구석 퍼져나가서 과연 여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칭찬을 듣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더블 그레이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